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돼. 안돼! 뭘 달라는 거야? 여기 충전을 했거든요? 일단은 아내를 씻어와야겠어요 어머머머머머 시루야 손술도 몇짜리? 제가 고양이를 찾으러 왔는데요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숨어있는데요 야! 시크야! 좁아 고기 시크야 애들 이름으로 좋은 거 줬어요 아휴 야! 야! 아휴 자! 뭐야? 어이구야! 응? 응? 계속 꿰물지마 아우 꿰물지마 아우 꿰물지마 아우 꽂고 닫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자석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치 끝 얘들아 왜 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냐? 일로와 일로와 내가 먼저 앉았는데 그쪽이 그렇게 있으면은 너무 간다 응 불편하잖아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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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막 이랬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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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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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